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회부터 한 명씩. 조회부터 한 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랜디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걸고 싶었어요. 이렇게 너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오늘 제 20회 대학교 공찬이 축전에 저희 무대백에 랜드백을 랜드백을 채우셔서 그런 날씨가 좋은 거고 아니면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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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일단 집에 가서 찬물 먹고 쉬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조금 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하게 즐겨볼까요? 네. 다시 즐겨볼까요? 그럼 다음 곡 빨리 지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제가요 제가일까요? 네. 이제 곡 설명 담당이잖아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수록곡인 뭐예요? 네. 네. 맞아요. 썸팅테임더크리즈라는 곡 부러드릴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네. 와. 아까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사실 걱정했는데 아. 우리 그 뒤에 계시던 오늘 공연 보여주셨던 군인분들만이 저기 와서 군인분들 소리질러! 아. 역시 군인분들이에요. 아. 역시 군인분들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게 우리 그 남자 팬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여자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아. 진짜 깜짝 놀라. 엑소팬분들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요? 뭐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 있습니까 이게? 네. 자. 예뻐요? 뭐. 예뻐서요? 뭐라고요? 예뻐서. 예뻐서. 어. 누가 가장 예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이쁘다. 가장 이쁘다. 다 이쁘다. 박수. 네. 와. 대단하네요. 오늘 덥죠? 네. 많이 덥네요. 네. 저희보다 팬분들께서 네. 마음이 예쁘네요. 이 팬을 목적해주는 이 마음. 야. 정말. 마음까지 아름답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 보내니까 굉장히 빨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아침 10시부터 여기서 예. 기다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누가 대표로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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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네. 어. 네. 저희 이렇게 가만히 서서 노래 불러도 너무 지금 다 짱짱 더운데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는 막 소리질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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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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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도 열심히 새로운 곡 준비 중이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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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쯤 될 수가 있는거죠? 어. 네. 뭐. 나오지않은데요. 비밀입니다. 비밀. 네. 네. 계속해서 뒤에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기까지. 우리 레드벨벳은 앞으로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구요. 아. 우리 앞으로도 많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레드벨벳은 뒤에 다시 한번 고마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오세요. 마지막 곡이니까 더 신나고 이렇게 같이 춤추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몸이 부셔지도록 춤추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지막 곡일 만큼 같이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레드벨벳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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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